정부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상품 투자를 허용하면 자칫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쇄국 정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의 제동을 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지난 2017년 정부가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투자 등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또 하나는 법상 ETF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 점 때문에 국내 증권사의 투자 중계를 막은 겁니다. 자금 유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때를 놓친 느슨한 대응과 일관되지 못한 방식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2021년부터 캐나다, 독일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 SEC가 승인을 하자 뒤늦게 거래를 막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빠른 조치를 바라지만 당장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법 내 ETF 기초 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법 제정이 필요한데 7월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2차 법 논의가 시급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4월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내에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